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벌써 4주차로 넘어갈 차례에요. 4주차에는요 스펙 3개와 일반기업 3개의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RP바이오의 기업 내용과 공모 관련 정보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바이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지만 일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이오 잔혹사를 끊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RP바이오는 연질캡슐 OEM, ODM 전문기업입니다. 세계 연질캡슐 시장점유율 70%로 세계 1위에 달하는 미국의 RP쉐러라는 회사와 대용제약이 1983년에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RP쉐러의 연질캡슐 제조기술과 생산공정시스템을 딱 고대로 전수받아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연질캡슐 제조원천기술과 오리지널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놈의 연질캡슐 연질캡슐 연질캡슐이 무엇이냐 그림처럼 알약이기는 한데요 딱딱한 알약이 아니라 약간 물컹하면서도 탱탱한 그런 재질의 알약 아시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감기약이나 오메가3와 같은 액상의 원료를 유통하기 위해 개발된 제형입니다. 젤라틴으로 된 피막 안에 액상의 내용물을 담는 형태인 거죠. 이거는 경질캡슐이나 딱딱한 경질캡슐이나 분말제품의 제형보다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기술력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RP바이오는요. RP쇠러의 오리지널 기술을 계승해서 국내 최초 36개월 유통기한도 확보했고요. 또 국내 최소 사이즈의 연질캡슐 생산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단 체내 약물 반응 기술도 확보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RP바이오의 차별화된 공정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독자적인 처방, 피막, 성형, 건조, 포장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사보다 불필요한 부형제를 줄이고 캡슐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내용물의 성분 저하와 피막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정기술을 갖췄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질캡슐 생산업체 중에서 국내 최초로 KGMP 우수의약품 제조기준 적격시설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GMP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격업체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의약품은 물론이고 건강기능식품까지 제약산업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질캡슐을 생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용제약, 녹십자, 유한량행, 종근당, JW중해제약 등등등 대표적인 국내 제약사들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쪽을 보시면 안구건강, 일동제약, 조화제약, 경동제약, 풀무원, 녹십자웰빙, 종근당건강 등등 또 많은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총 250여개 사례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RP바이오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건강기능식품 쪽부터 보면요. 연질캡슐의 형태로는 오메가3 제품인 프로메가, 루테인 제품인 안국루테인미니, 비타민D 제품인 하이포텐시 비타민D를 생산합니다. 요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저는 이 중에 두 개 제품을 실제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면 연질캡슐뿐 아니라 경질캡슐이나 분말스틱, 젤리스틱 등등의 다양한 제형을 다 취급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의약품 쪽을 보면 감기약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모드코레스, 모드코프S의 연질캡슐 형태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감기약일 것 같아요. 그 밖의 비타민이나 진통제, 우루사 이런 것들 연질캡슐 형태로 생산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익숙한 약들이 RP바이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약품의 주요 매출처로는 종근당, 유한양행, 대용제약 정도가 있겠고요. 건기식의 주요 매출처로는 종근당건강, HY, 휴원스, 트루랩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출처 편중 위험이 조금 있기는 해요.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수요가 감소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한다면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사실 RP바이오의 사업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질캡슐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다. 그러면요, 고객사들이 주문하는 대로 생산만 해주는 회사인가? 싶은데요.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OEM과 ODM을 같이 한다고요.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죠. 고객의 처방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해서 상표는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 납품하는 수탁 생산 방식인 거죠. 네, 이거는 고객사가 시키는 대로 RP바이오가 생산만 해서 완제품에 붙는 상표는 고객사 상표가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금당에서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RP바이오는 제품을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반면에 ODM은 오리지널 디벨로먼트 앤 디자인 메뉴팩처링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RP바이오가 자신들의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제약사나 건강기능식품회사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제품을 유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연질 캡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질 캡슐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항히스타민 제품에 적용하면 기대효과가 좋을 연질 캡슐, 내용물과 피막의 이질감을 없앤 구미추업을 연질 캡슐, 감기약, 해열제 등에 적용하면 좋다네요. 그 밖의 등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연질 캡슐도 다 같은 연질 캡슐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제약사에 제안을 하는 거죠. 너희의 감기약을 이 기술을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이걸 제약사 측에서 오케이 하면 알피바이오가 다 기획하고 생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제약사에 브랜드명을 붙여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원료도 따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건기식의 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쓰이는데요. 고시원료는 식약처장이 이미 고시해놓은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하고요. 개별인정원료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을 해준 원료 또는 성분을 얘기합니다. 개별인정원료로 등록을 하려면 건기식 제조업자가 직접 원료를 수급하고 연구를 통해 기능성과 안정성을 입증해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알피바이오는 현재 요런 요런 개별인정형 원료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고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가 않다면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시간과 비용이 꽤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발부터 시작해서 식약처의 인정을 받기까지. 그래서 투입된 비용 대비 신소재의 효능이 떨어진다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 내용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번 공모자금은 생산성 향상과 매출 성장을 위해서 의약품 공장과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증축하는 데 1순위로 쓰일 계획입니다. 수주 잔고가 꽤 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네 이어서 실적 보겠습니다. 알피바이오가 바이오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과는 다른 거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쭉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9년에 신규로 건기식 공장이 완공이 됐고 2020년에는 신규 의약품 제조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이 이후에 매출이 확확 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감기약과 진통제 의약품의 매출이 엄청 증가했거든요. 그 덕분에 2022년 상반기 최대 실적을 찍습니다. 반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67억 원인데요. 그렇다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벌써 넘어선 수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5.1%에서 올해 상반기 9.9%까지 증가했네요. 근데 과연 이 정도의 수익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 코로나 덕을 지금까지 톡톡히 봤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연질 캡슐 제형의 감기약 약 80%를 RP바이오가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코로나 덕을 봤겠죠. 근데 우선은 최근 실적은 매우 좋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는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열위에 있습니다. 신공장 신축 관련한 단기 차익금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 유동 비율이 확 떨어졌고요.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꾸준히 차익금은 상환해 나가는 중이고 부채 비율도 개선되는 중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차익금이 250억원 고정금리 차익금은 50억원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라서 이자율 위험을 그냥 넘기기가 어렵네요.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상환해 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양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 같이 보시죠. 총 12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만원에서 만삼천원 제시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공모액은 약 156억원 시가총액은 약 101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23일입니다. 이틀 걸려서 다행이네요. 상장은 9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청약일은 WCP와 겹치는데 상장일은 지금까지 예정으로는 겹치지 않습니다. WCP는 30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의 4.2% 정도를 배정했네요. 배정수량이 엄청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밴드 상단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 1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달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4.88%로 적지 않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20.65%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전체 금액으로 계산할 때 약 355억원 정도 300억원대로 가벼운 종목에 속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주주들 중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엑시트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들의 투자 단가는 7천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공모가가 상단에 결정이 되면 13,000원 거의 2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상장 후에 즉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은 25,112조입니다. 0.3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요게 조금 상장 후에 우려되는 요인입니다. 회사가 설비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2018년에 전환사채 85억원어치를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는 채권인데 나중에 해당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죠. 아무튼 이 중에 35.84억원은 동일 조건에 전환우선주로 전환이 됐다고 해요. 전환우선주는 무선주인데 또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붙은 겁니다. 자 문제는 리픽싱 조항이에요. 공모가액의 80%가 최초 전환가액인 14,000원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공모가액의 80%로 조정한다 라는 리픽싱 조건이 붙었거든요. 만약에 공모가가 밴드 하단인 만원에 확정이 된다면 만원의 80%가 14,000원을 하회하기 때문에 전환가액은 만원의 80%인 8,000원으로 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8,000원의 RP바이오 보통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61만 4,500주가 되고요. 전환우선주는 44만 8,000주의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전환권 청구 효력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별도의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주의에 따라 바로 시장의 물량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리픽싱 가격 8,000원 가정 시 추가로 상장될 물량은 13.6%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유통가능 물량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 희석 위험과 매도 물량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서흥, 노바렉스, 콜마, B&H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회사 위주로 선장을 했습니다. 22년 상반기 연환산 실적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퍼는 11.19배로 계산이 됐고요. 주당평가가액 산출할 때 적용단기 순이익은 2022년 반기 순이익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더해주고 곱하기 2해서 연환산 시켰어요. 전환사체와 전환우선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사행의 비용이기 때문에 더해줘서 계산을 했습니다. 조정한 거예요. 종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갈게요. 이렇게 계산된 주당평가가액은 15,794원이고요. 여기에 할인률 36.69%에서 17.69%가 적용됐습니다. 공모가 상단기준의 할인률은 좀 박하죠. 아마 미래 추정치를 갖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률을 좀 높게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모가 밴드는 1만원에서 1만3천원이 산출이 된 건데요. 이게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대비해서 몸값이 42%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공모 주식수도 늘렸어요. 딱 2분기 실적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면서 공모 금액도 늘리고 몸값도 높인 요즘 같은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사실 유사 기업들과 펄에 비교해 보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도 추가했어요. 건강기능식품 OEM, ODM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면서 연질 캡슐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나서 추가했고요. 우리 바이오의 22년 반기 연안산 순이익 기준의 퍼는 5.6배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기식 관련주들은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한 산업이고 또 성장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22년에 기록한 최대 실적을 연안산한 RP바이오의 순이익과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퍼가 8.07배라면 상단이 뭐 크게 열려있지는 않은 느낌이랄까요? 이 가격에 타당성이 부여되려면 앞으로도 수익성이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바로 관건이겠죠.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코로나 버프를 받아서 실적이 확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 이후가 벌써 걱정이 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수주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수익성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올해 수주 내역을 보면요. 의약품은 2023년 주문까지 받은 것이고 건기식은 2022년까지 주문이 된 내역인데요. 수주 총액은 1,241억 원 이 중에 생산 완료된 게 494억 원 남아있는 수주 잔고 747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22년까지는 계속해서 호실적 유지가 가능할 듯 한데요. 앞에서 밸루에이션 받듯이 그걸 감안하더라도 공모가는 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장에 정리한 내용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쫙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합적인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연질 캡슐 1위 기업이고 아 근데 투자 설명서상에 정확한 점유율이나 경쟁업체가 기록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꾸준한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래 추정치가 아닌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한 공모가라는 거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라는 거 요게 괜찮게 보여요. 근데 아무리 현재 실적이 좋다고 해도 공모가는 상단 기준이라면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OEM, ODM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아서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전환사체, 전환상환 우선주 리픽싱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요. 단기에, 좀 상장 후 단기에 승부를 보는 게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희석 위험도 있고 리픽싱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수익예측 결과에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아주 잘 나온다면 유통가능 금액을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어서 다른 내용보다 가벼운 종목으로서 좀 관심이 갈 것 같기는 합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한국투자증권에 30만주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15만주가 되겠습니다. 평잔이나 주식 약정 금액으로 우대 등급을 맞춰놓지 않으셨다면 일반 50%에 해당할 텐데요. 그렇다면 5천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3,250만원까지밖에 안되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수익예측 결과는 9월 19일에 발표되거든요. 그때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이 재밌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큰 힘이 듭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